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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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시인으로 또한 사진작가로서 그동안 시와 사진영상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떠한 예술적인 효과가 생기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작품에는 한국의 저명한 시인이신 박재천 시인께서 시를 통하여 나의 영상의 새로운 의미를 추가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박재천 시인께서는 그간 도양의 철학, 종교산상을 심오하게 그의 시작품 속에 형상화해 왔습니다 박재천 시인테인κεamt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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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